온천천 생태연못은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하죠. 신기한 자연을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꺼비의 로드킬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생태환경 조사가 시작됐는데 실효성인의 대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박인배 기자입니다. 연재구 온천천관리사무소 근처 연못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쉽게 찾는 생태 공간입니다. 특히 2, 3월에 두꺼비가 알을 나는 장소로 유명한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연못 옆 산책로와 자전거길 위로 새끼 두꺼비 사체가 널려있는 상황은 매년 반복됩니다. 지난 23일 비가 온 날에는 도로 위에서 다자란 두꺼비가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14마리나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또 여기는 어제 갑자기 도로룡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명이 중요한 서식 공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행로를 우회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할구청은 일대 생태환경을 파악하는 연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의 먹이 자원과 행동 반경을 파악하고 특히 주요 서식지를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지가 있는 부분에서 두꺼비들이 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어디서 서식을 하고 동면을 어디서 하고 주활동을 어디서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인지 저희 본 용역의 최대 목표고. 이번 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진행하는데 전문기관이 현장 조사와 함께 환경단체의 자문도 참고합니다. 구청은 두꺼비 로드킬 예방책을 비롯한 생태 보존 방안을 찾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에서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시에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해주셨고 그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지자체도 보실 수 있게끔 공유를 할 생각이고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두꺼비 로드킬 문제.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한글자막 byec 123